한글자막 by 한효정 부처님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스님 제가 그나마 부처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라도 버티고 의지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스님 그래도 우리 집안이 이만큼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거는 다 부처님 가피인 것 같아요 부처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불신 깊은 불자님들께 종종 듣게 됩니다 몇 년 전이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단양에 충청부터 단양에 내려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아마 터미널에서 동서울 터미널인가요? 터미널에서 단양 가는 고속버스를 탔어요 단양 가는 방법이 열차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 고속버스 타고 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아요 평일날에는 평일날에는 버스에 사람이 많아야 많아야 10명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대여섯 명? 그렇게 두 시간에 한 번꼴로 서울에서 단양에 내려가는 버스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좀 뒤쪽에 앉아있고 저 맞은편 쪽 약간 앞에 이렇게 승복을 입으신 연세가 지긋한 노보살림 두 분이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그 중에 노보살림 한 분은 계속 하염없이 계속 염주를 굴리시면서 두 분이 두런두런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딱 느낌이 단양하면 이제 구인사잖아요 구인사 딱 느낌이 그 구인사 신도분이신 것 같아요 느낌이 계속 염주 굴리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두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은은하게 들리잖아요 대화소리가 뭐 들으려고 일부러 들은 건 아닌데 눈 감고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 노보살림 한 분이 우리 집이 이만큼 편안하고 우리 애들이 다 이만큼 잘 크고 다 이렇게 집안일이 잘 풀린 거는 다 우리 관세음보살님 덕분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잘 삽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젊었을 때부터 절에 다니시는 불자인데 이렇게 관세음보살 연부를 많이 하시면서 뭔가 그런 큰 내면의 가피를 체험하신 분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수많은 그런 불심이 지극하신 불자님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를 하고 연부를 하고 그런 큰 체험과 가피를 얻으면서 정말 힘들었던 일들 답답했던 일들이 많이 풀려나가는 걸 실제로 느꼈고 그리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 기도와 연불의 힘으로 꿋꿋하게 버텨나갈 수가 있었다 정말 부처님 은혜는 헤아릴 수가 없다 진심으로 고맙고 정말 감사할 뿐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어느 불자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불자님께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저 부산에 연세가 8순위 넘으신 연세가 8순위 넘으신 불심이 깊은 노보살림이 계시대요 연세가 8순위 훌쩍 넘으신 불심이 아주 깊은 그런 부산의 노보살림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께서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옛날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옛날 분 옛날에는 좀 그런 일이 흔했죠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아버지가 마누라가 두 명 있었대요 부인이 두 명 있었답니다 와이프가 그래서 본처인 조강지처가 있었고 조강지처가 있었고 또 나중에 이렇게 젊은 첩을 들였대요 첩 그래서 조강지처하고 첩이 있었는데 자기는 노보살림은 조강지처 어머니가 조강지처 본처라고 하죠 첫 번째 부인 소생이었대요 그래서 조강지처인 어머니는 자기까지 자기까지 친남매가 있었대요 어이고 아이도 많이 낳으셨다 금술이 좋으셨나 봐요 친남매가 있었고 또 둘째 부인이었던 첩도 첩 부인도 애들이 여럿 있었대요 애들이 여럿 있었답니다 애를 많이 낳았네요 애가 여럿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강지처인 어머니가 마음의 상처가 크지 않았겠어요 하나뿐이 없는 남편 애를 일곱 씩이나 낳았는데 첩 하나 구해가지고 밖으로 돌고 그러면 그 부인 입장에서 본처인 부인 입장에서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요 마음의 상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어떤 한이라든가 그런 어떤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로지 자식들한테 모든 걸 다 투자했대요 오로지 그냥 자식만 바라보고 오로지 자식만을 위해서 그렇게 어머니 조강지처인 어머니가 살아오셨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실망 섭섭함 서러움 그 한 맺힌 한을 자식만을 바라보면서 내 새끼 내 새끼 하면서 자식만을 바라보면서 이제 버티고 사신 거겠죠 옛날 어머님들이 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오직 자식을 바라보는 그 뜨거운 모성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아이들 교육에 아주 열정을 쏟아 부으셨대요 아이들 교육에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공부시키고 그리고 일곱 남매 공부시키려면 돈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오로지 자식을 바라보면서 살아오셨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생기더래요 그게 무엇인고 하니 조강지처였던 우리 엄마의 자식들 일곱 남매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조강지처였던 우리 엄마의 자식들은 점점점점 장성하고 사회생활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직장생활하면서 못놈의 집안이 온갖 풍파와 온갖 파란만장한 온갖 일들이 다 그런 불운이 터져가지고 집안이 정말 집안에 불행이 끊이지를 안 했대요 그 일곱 남매가 어쩌다 또 그랬을까 그래서 조강지처였던 우리 어머니가 낳은 그 일곱 남매가 다 집안일이 제대로 풀린 집이 별로 없을 정도로 남매들이 고생을 했대요 조강지처인 어머니의 소생들 일곱 남매가 그런데 정작 우리 엄마 조강지처인 우리 엄마의 가슴에 못을 받고 상처를 줬던 그 둘째 부인이었던 첩 그 둘째 엄마겠죠 그런데 뭐 둘째 엄마가 잘못인 거 아버지도 잘못이 있는 거 아닌가요 여하튼 넘어갔습니다 남의 집 사정은 잘 모르는 거니까 우리 엄마 가슴에 상처를 준 둘째 부인이었던 첩 출신인 저 둘째 엄마네 그 가정의 애들은 한결같이 잘 자라고 잘 크고 큰 별탈 없이 무탈하게 편안하게 다들 잘 먹고 잘 살더래요 조강지처인 우리 엄마네 자손들은 자꾸 안조인들이 빵빵 터져서 정말 평지에 풍파가 일들 그렇게 자꾸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데 둘째 부인이었던 첩이었던 저쪽 집의 애들은 너무나 애들이 잘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게 자꾸 비교가 되잖아요 그게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이해가 안 됐대요 노보살림이 왜 우리 엄마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우리 엄마 가슴에 상처를 준 저 첩인 저 둘째 엄마네는 왜 저렇게 애들이 애들이 이렇게 잘 풀릴까 그게 막 속상하고 이해가 안 됐답니다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흐르고 흐르고 한참의 세월이 흐른 뒤에 어느 날 연락이 왔대요 둘째 엄마네에서 조강지처였던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겠죠 세상을 떠나시고 그 후에 둘째 아버지의 첩이었던 둘째 부인 그 집에서 연락이 왔대요 어머니가 이제 곧 인종하실 것 같다 어머니가 곧 세상을 떠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옛날 생각이 나는지 얼굴 좀 보고 싶다 하신다 시간 내면 한번 와라 우리 어머니 오래 못 사실 것 같다 그러니까 비록 둘째 부인이었지만 첫째 부인 애들에 대한 어떤 정도 좀 있었나 봐요 그래도 나 죽기 전에 애들 얼굴 좀 보고 싶구나 아마 뭐 그렇게 얘기하셨겠죠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평소에 뭐 크게 왕래가 없었지만 이제 뭐 평상시에 우리 엄마한테 상처 준 여자라는 그런 어떤 속상함이나 그런 뭐 어떤 화도 있었겠지만 옛날 같이 살았던 정도 있고 또 다 지나간 옛 세월이고 또 이제 얼마 못 사신다 임종하기 전에 임종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 옛날 식구들 얼굴 좀 보고 싶다 시간 나면 좀 와라 하니까 옛 정 때문에 이렇게 내려갔대요 노보사림이 내려가서 그러니까 이제 둘째 부인이었던 아버지의 둘째 부인이었던 둘째 엄만에 가가지고 가서 인사도 드리고 밥도 먹고 하하하 호호호 옛날 얘기도 하고 그랬겠죠 옛날에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땠는데 세월 참 빠르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겠죠 이야기하다 보니까 밤이 좀 늦었대요 옛날에 그 추억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났나 봐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늦은 밤이지만 늦은 저녁이지만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둘째 엄마가 첩이었던 둘째 엄마가 막 붙들면서 자고 가라 자고 가라 이 늦은 시간에 어딜 가냐 여자가 자고 가라 하고 내일 아침 먹고 가라 아침에 가라 하고 강곡하게 붙드셔가지고 지금 아니면 이제 또 언제 뵙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둘째 엄마 옆에서 이불 깔고 그날 하룻밤 같이 잤대요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을 했겠죠 옛날 일은 옛날 일이고 이제 사람이 죽음을 코앞에 두신 분을 보면 옛날에 어떤 그런 감정 같은 것도 좀 사그러들기 마련이잖아요 정말 큰 왼수가 아닌 이상 이 노인도 살아생전에 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 안 보면 또 언제 보겠냐 싶어서 옆에서 하룻밤 잤대요 밤에 이렇게 자는데 새벽에 뭐가 새벽에 오모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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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오모오모 이런 소리 뭐지? 하고 이렇게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그 첩이었던 아버지 첩이었던 둘째 엄마가 둘째 엄마가 그 한방중에 그 새벽에 그 몸도 아픈 몸으로 이렇게 이불 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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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지장보사를 연불하고 있더래요 지장보살 그 연세많은 노인이 이제 얼마 못 산다라고 이제 판정받은 노인이 그 새벽에 하염없이 그냥 지장보사를 연불하고 있대요 지장보사를 그때 옆에서 자고 있던 이 보살님이 부산의 보살님이 그분이 이제 불자니까 절에 다니면서 법문도 듣고 기도도 했던 불자니까 그때 무언가가 가슴을 딱 때리면서 아 처벌하던 둘째 엄마네 애들이 다 잘 풀린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납득이 되더래요 그래서 이 노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불현듯 옛날 옛날 생각을 떠올려 바우니까 조강지처 했던 자기 엄마가 자식들만큼은 끔찍하게 아꼈지만 되게 인색하고 야박했대요 내 엄마지만 엄청 인색하고 야박했대요 자식한테는 하염없이 내 새끼 내 새끼 자식한테는 쏟아부었지만 주변에는 되게 베풀 줄 모르고 아주 인색하고 야박하셨대요 마음 쓰는 게 그래서 심지어 이모가 있었는데 이모가 엄마 보겠다고 이모가 몇십 리 끼를 걸어가지고 왔는데 따뜻한 밥 한 끼 안 주고 돌려보냈대요 집으로 따뜻한 밥 한 끼 안 사주고 그냥 몇십 리 끼를 걸어온 이모를 돌려보냈대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거 아무리 형제자매지만 그런 일 겪으면 다시는 보고 싶지가 않겠죠 왜 그러나 생각했더니 그 이모한테 밥 사줄 그 돈조차 아껴서 자식 교육시킨다고 일곱 남매 교육시키려면 돈이 많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인색하고 야박하셨대요 어머니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첩이었던 둘째 엄마는 되게 사람이 후덕했대요 후덕했대요 그래서 저 시장에서 시장에서 국밥집을 했는데 국밥집을 하다 보면 일꾼들이 오고 하잖아요 거친 짐 지게 지고 거친을 하는 그런 일꾼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하고 하대를 했대요 무시하고 하대해도 그 짐꾼들이 시장 국밥집에 와서 짐 내려놓고 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손수 국밥을 두둑하게 그냥 뜨끈뜨끈한 국물에 밥을 퍼줘가지고 다들 그렇게 배불리 먹이고 주변에 그렇게 좀 덕을 많이 베풀었대요 사람이 좀 인덕이 있다 소리 들을 정도로 둘째 엄마가 덕을 많이 베풀었대요 그러면서 느낀 게 저렇게 둘째 엄마가 저렇게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평생을 평생을 우리 자식들 잘되게 해주십시오 자식들 잘되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평생 지장보살 연부를 하고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인덕이 있다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사람들한테 잘 베풀었으니 저 집안의 애들은 저렇게 별탈 없이 무탈 없이 일 없이 저렇게 저 집안의 자손들은 편안하게 살아가고 안타깝게도 남에게 야박하게 굴고 인색하게 굴었던 우리 엄마네 집안에 우리 자손들은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일이 터졌나 보구나 라는 생각에 그렇게 가슴을 딱 때리더래요 이것도 그 부산의 보살님이 불교 공부를 오랫동안 하시고 부처님 법문 공부하시고 스님들 법문 듣고 스스로 기도하고 연부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신이 정말 어떤 큰 경험을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건너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제가 어른 스님들께 들은 얘기인데 어른 스님들이 평생 동안 출가수행자로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이렇게 목격하신 일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른 스님들이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 걸 들었어요 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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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절에 다니면서 자기 승질머리가 고약했던 그런 신도들 자식들이 보면 일이 잘 안 풀리는 게 그런 걸 이제 보게 된대요 몇십 년 동안 그 집안을 이렇게 봤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절에 오래 다녀도 그 승질머리 못되고 자기 승질 못되게 굴었던 그 신도들 그 자식들이 보면 이렇게 보면 일들이 잘 안 풀리더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 생 힘들고 괴롭고 좀 답답하더라도 자기 마음 잘 닦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절에 정성스럽게 절에 다녔었던 그런 신도분들 자식들이 나중에 보면 자식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걸 자주자주 목격하시게 된대요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고 복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 마음을 잘 써야 된다 그 말씀을 평소에 자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덕을 베풀고 살아가느냐 참 이 인연법이라는 것이 참 쉬운 게 아니구나 참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소나무 지금 법문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평소에 주변에 인색하고 야박하게 사십니까 아니면 조금 이렇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덕을 베풀고 그렇게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자꾸 닦아야 된다 닦아야 된다 자꾸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닦아 나가야 된다 결국 그 공덕이 나에게 돌아오더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늘 드리는 겁니다 그 소나무 애청자이신 어느 불자님이 있어요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 보살님이 계시는데 이 불자님께 제가 직접 들은 얘기에요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불자님께서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신대요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그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더래요 내가 왜 사나 내가 왜 사나 말 그대로 죽지 못해서 살듯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남편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대요 남편이 그렇게 말로 자기 가슴에 상처를 주고 하여튼 그렇게 조금 남편하고 사이도 아주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내가 왜 사나 내가 왜 사나 사는 게 힘들다 사는 게 힘들다 하다 보니까 점점 마음에 우울증이 쌓이는 거죠 정말 우울증 증세가 왔대요 여러분 우울증이 무섭습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인터넷에서 심리학자 정신과 상담 하시는 분이 강의하시는 걸 이렇게 잠깐 들었는데 우울증이 정말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울증이 좀 심각해지면 순간 순간 확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일으킬 때 그때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답니다 우울증이 딱 그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그때 마치 취한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몸을 가누지 못하듯이 한 번 우울증 심각한 사람이 한 번 그런 게 세게 올 때가 있대요 그때 이제 누가 옆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좀 마음을 보듬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옆에서 대화도 해주고 마음도 어루만져주고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 보사님도 우울증 증세가 이제 왔는데 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 말씀이 집안에 터가 센지 새로 그 집에 이사하고 난 분 뒤로 그래서 이제 가위가 눌린다는 거예요 가위가 여러분 가위 눌러본 사람들은 알지만 가위 눌리면 엄청 힘들고 괴롭잖아요 막 가위가 눌리고 꿈에서 자꾸 귀신이 나타나는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꿈까지 꿨냐면 웬 여자 귀신이 나타나서 꿈에서 자기 머리카락을 붙들고 막 땅으로 질질 머리카락을 붙들고 귀신이 자기를 막 땅으로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꿈까지 꿨대요 너무 무서워서 막 가위 눌리는 게 너무 힘들고 악몽 꾸는 게 너무 무서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였대요 그러다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정말 우연히 우리 소중한 무한행보 소나무 법문을 듣게 되었대요 소나무 법문을 듣는데 아주 좋으셨대요 그분 말씀이 아주 재밌고 너무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 뒤로 법문 듣는 거에 점점 이제 재미를 붙여가지고 우리 BTN BTN 불교TV에서 법문하고 강의하시는 스님들 법문을 다 이렇게 다 골라볼 정도로 그렇게 이제 법문 듣는 낙으로 이렇게 사셨대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소나무를 듣다 보니까 점점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아 그래 이게 다 내 업인가 보다 광우스님이 소나무에서 얘기한 대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 업의 인연인가 보다 그래 나도 업장소멸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기도를 시작하는데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연보를 하셨대요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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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극정성 이제 관세음보살 연보를 하셨나 봐요 근데 신기한 게 관세음보살을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연보를 하면서 점점 가위 눌리는 게 사라지더래요 신기하죠 여러분 점점 가위 눌리는 현상들이 점점 이제 사라지면서 잠자리가 편안해지더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 또 여자 귀신이 나타났대요 여자 귀신이 나타나서 이 보살님 이 불자님의 몸을 딱 움켜잡더래요 예시 하고 딱 움켜잡는 순간 너무 무서워가지고 불자님이 너무 무서워서 순간 꿈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하고 외쳤대요 관세음보살 하고 외치는 순간 자기가 관세음보살 외치면서 자기 몸을 움켜줬던 여자 귀신이 뻥 하고 튕겨져 나가더래요 뻥 하고 튕겨져 나가면서 관세음보살 외치면서 꿈에서 탔겠대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이 직접 해주신 얘기에요 저한테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악몽을 꾸지 않았대요 정말 뭐 귀신 하나가 붙었는데 튕겨져 나갔나봐요 예 그래서 뭐 귀신 쫓아내려면 뭐 제사 지내라 부적서라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간절하게 연불만 해도 이와 같은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리잖아요 내 불행을 소멸하고 내 운명을 바꾸고 내 행복의 열매를 맺고 싶으면 가장 밑바탕이 바로 연불이다 연불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 밖으로 뭔가 신비한 걸 구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오로지 부처님 믿습니다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저의 나쁜 업 악업을 참회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연불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첫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보살님이 이와 같이 이제 신비한 어떤 가피의 체험을 하시고 완전히 이제 기도의 믿음이 딱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불자님들께 드리는 얘기가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지만 불교를 머리로 따지는 분들이 금방 떨어져 나가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머리로 교리로만 머리로 지식으로만 이해하려는 분들이 오래 못 가고 뭔가 불심의 뿌리가 좀 약한 게 느껴져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근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연불해서 수행을 해서 뭔가 내면의 맛 체험을 하신 분들은 좀 불교에 대한 지식이 모자르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더라도 그 부처님을 향한 그 불신만큼은 뿌리가 단단한 게 느껴져요 왜? 내가 맛을 봤으니까 내가 체험을 했으니까 그 뿌리가 단단한 게 느껴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면서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면서 연불하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죠 어쨌거나 이 불자님이 이제 기도에 대한 확신이 딱 쓰면서 또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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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는데 이분이 그래도 전생에 좀 닦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신묘장구 나라니를 열심히 독송하고 독송하고 독송하는데 어느 날 꿈을 꿨대요 어느 날 꿈에 눈앞에 환한 벽처럼 눈앞에 환한 벽에 신묘장구 대다라니 글씨가 딱 찍혀가지고 하얀 광명에 신묘장구 대다라니 글씨가 눈앞에서 확 펼쳐지는 꿈을 꾸셨대요 눈앞에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글씨가 환한 광명 속에서 눈앞에서 짠 하고 펼쳐지는 꿈을 꾸면서 잠에서 딱 깼는데 그날 그 꿈을 꾼 뒤로 우울증이 싹 사라지셨대요 우울증이 우울증이 싹 사라지면서 하루하루 괜히 행복한 감정이 속구치더래요 행복한 감정이 자기한테는 자기한테는 이게 엄청난 변화라는 거예요 불법을 만나기 전에 소나무 법문을 듣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도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루하루 사는 게 괴롭고 힘들고 남편도 짜증나고 우울증이 생겼는데 관세음보살 염불하면서 악몽이 사라지고 가위 눌리는 게 사라지고 꿈에서 악귀한테 붙들렸을 때 관세음보살 외쳤더니 악귀가 떨어져 나가는 꿈을 꾸면서 그 뒤로 더 이상 악몽이나 가위를 더 이상 눌리지 않고 그리고 심료장구 대다라니를 열심히 열심히 독송하다가 눈앞에서 환한 광명으로 심료장구 대다라니 글씨가 펼쳐지는 꿈을 꾸고 나서 그 우울한 증세가 싹 사라지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괜히 뭐 으흐? 하고 이렇게 행복한 감정이 밑바닥에서 이렇게 막 속구치더래요 그러면서 진짜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예전에 그렇게 남편이 자기 속을 쿡쿡 찌르면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말싸움하고 부부싸움을 했는데 이제는 남편이 옆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후후 하고 그냥 웃고 넘긴대요 남편의 그 짜증나는 시비를 웃고 넘길 수 있을 정도로 마음에 편안한 여유가 생기셨대요 그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해주신 거예요 아휴 보살님 너무나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게 가피입니다 그게 부처님 가피입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살님 보살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셔가지고 큰 가피를 체험하셔서 너무 좋지만 훌륭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고 나쁜 일이 생길 수 있고 좀 좋지 못한 인연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흔들리지 말고 지금처럼 기도하시면 됩니다 했더니 아 스님 제가 부처님과 기도에 대한 확신이 딱 생긴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크게 칭찬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부처님의 법으로 내 운명을 그렇게 점점 좋은 쪽으로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내 삶의 방향을 어두운 그늘에서 따뜻하고 환한 양명한 곳으로 내 인생의 발걸음의 그 에너지를 더 좋은 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중생은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더라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광호스면 광호스면 복대로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마다 다 복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갈 뿐인데 내 복을 더 내 복의 그릇을 넓힐 생각을 해야지 남하고 비교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옛날 큰스님들이 이 사바세계는 한바탕 중생들의 업노름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지은 업보노름이다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조금 더 행복하고 술술 살아갈 것이고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내가 지은 업보대로 힘들고 답답한 삶을 살아가겠죠 다 한바탕 업노름이다 업노름 업보대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 경전에서는 이 모든 게 다 인연법이다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 중생은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법이다 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렸죠 연불 기도를 많이 해라 연불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내 나쁜 업 내 나쁜 에너지를 자꾸자꾸 그것을 정화시키고 나쁜 그 업보를 소멸해야 된다 연불을 많이 해라 기도를 많이 해라 둘째 기도만 많이 하면 기도발이 약하다고 했죠 기도하면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복을 지어라 남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게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거룩한 수행자분들에게 복을 지을 수 있게 공양을 올리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조금씩이라도 복짓는 노력을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죠 마음을 잘 써야 된다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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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아 나가다 보면 점점 내 인생이 점점 편안하게 편안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누구는 기도를 조금 했는데 효과를 빨리 보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효과가 더디거나 효과를 못 느끼는 사람이 있더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가 부족한 건가요? 기도 효과가 없는 건가요? 부처님이 영험이 없는 건가요? 아니라고 했죠 이것도 다 무슨 법이다? 다 인연법이다 기도를 조금 했는데도 효과를 빨리빨리 보는 사람은 그만큼 닦아 놓은 게 있는 거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효과가 더딘인 사람은 그만큼 풀어야 할 매듭과 그만큼 풀어야 할 숙제와 그만큼 내가 갚아야 할 빚이 많기 때문에 좀 더디게 느껴질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거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묵묵히 내가 지은 업은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반드시 내가 받는다 라는 마음으로 묵묵히 묵묵히 그저 닦아 나갈 뿐이다 라는 걸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이 부처님의 가피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아 불보살림의 이 위대하신 에너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걸 받아쓰고 받아쓸 수 없고의 그 몫은 온전히 나의 몫이구나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이 순간 한 번이라도 더 염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으면서 내가 이 마음을 잘 닦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늘 마음을 되새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더 아름다운 꽃길로 바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부처님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문수보살님 보현보살님 이런 수많은 보살마살 수많은 보살님들의 가피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펼쳐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수많은 불자님들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위급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간절하게 간절하게 불보살님을 향해서 연불하고 연불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크나큰 가피를 받으신 불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시대 지금 이 현대에서도 수많은 불자님들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위급할 때 간절하게 간절하게 불보살님을 향해서 연불하고 기도해서 수많은 가피를 받으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도 수많은 가피 받은 불자님들이 있었고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피 받은 불자님들이 있었고 저 미래 세상에도 불심이 있는 한 불보살님을 향한 연불과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가피를 받는 불자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행복한 일이 펼쳐질 때도 있고 불행한 일이 펼쳐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두 다 인연법이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과법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원인에 의해서 그 결과를 받는다 인과법, 인연법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인과법이라고 표현하든 인연법이라고 표현하든 표현하는 어휘가 다를 뿐이지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이제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법, 인연법, 내가 지은 이 인연법에 의해서 내가 지은 씨앗으로 인한 내가 지은 씨앗의 그 열매로 인해서 수많은 행복과 불행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 불자들에게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닦아라 마음을 닦아라 마음을 수행해라 라고 한결같이 법을 설하시고 법을 설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항상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기는 대로 늘 염불하고 기도하시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염불하고 기도하면서 이 마음을 닦으셔야 됩니다 우리 불자들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위급함에 처했을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로지 부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허망한 삿댕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정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라든가 혹은 큰 제사를 지내고 큰 굿을 지내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거다라든가 또 좋은 땅을 얻어가지고 그 땅에다가 또 무슨 비방을 하고 이장을 하고 묘를 옮기고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든가 그렇지만 우리 부처님께서는 다 내가 지은 복대로 살아갈 뿐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갈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부적이라든가 제사라든가 무슨 묘짜리 같은 거에 그런 거에 의지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마음을 어떻게 닦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 순간 복과 선업과 공덕을 어떻게 닦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닦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누누이 말씀하신 이 마음 수행 이 마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생들은 미혹되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구하지를 못하고 자꾸 밖으로 외부적인 무언가에 의지해서 자꾸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행복을 외부에 의지해서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불자라면 그런 외부에서 외적인 것에서 무언가를 구하지 마시고 바로 이 불심으로 부처님을 향한 불심으로 부처님께 의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고 내 마음 내 마음에 의지하면서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에게 그대들이여 힘들고 괴로울 때 그대의 삶에 괴로움이 닥쳐올 때 마땅히 불보살림을 간절하게 염하라 불보살림을 간절하게 염불해라 라고 수많은 대승경전에서 한결같이 한결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내 마음을 하나로 집중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집착이 없이 오로지 간절하게 불보살림을 향해서 염불하고 염불하고 간절하게 염불하며 반드시 부처님 가피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은은하게 우리를 은은하게 그 가피의 힘으로써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마음의 중심을 딱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 중생들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 바로 내 앞에 펼쳐진 모든 행복과 불행이 내가 지은 인연법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인연을 지어나가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처님께서 수많은 셀법에서 우리 중생들 또 우리 불자들을 위해서 강곡하게 이 공덕을 닦는 길에 대해서 권유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좋아하는 우리 한국의 불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승경전 중에 하나가 바로 법화경이지 않습니까 묘범연화경 그 법화경 묘범연화경 안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절에 다니신 불자님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도 분명히 석가문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요 그대들이요 힘들고 괴로울 때 위급할 때 오로지 일심으로 오로지 일심 한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염하라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라 관세음보살님이 능히 그대들을 이 괴로움에서 해탈퇴해 주시느니라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강곡하게 강곡하게 권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인터넷에 보다가 아주 또 이제 재미난 자료를 봤어요 우리 지금 불교계에서 열심히 이제 불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성함이 황경환이라는 거사님이신데 지금 21세기 불교포럼 공동대표로 계신데요 저도 잘 모르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불교 언론을 보니까 포교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불교 활동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황경환이라는 거사님의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버지께서 실제로 체험했던 아주 그런 소중한 말씀이 있기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대신 전할까 합니다 그 황경환이라는 거사님의 아버지께서 아버님께서 어느 날 9살이 된 아들 초등학생이었던 9살이 된 아들을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저녁에 앉혀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당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과거에 큰 체험을 했던 관세음보살림 가피 이야기를 들려주더랍니다 9살짜리 아들에게 이 아버지께서 해방 전에 우리나라 해방 전에 그 선박, 자그만 선박, 자그만 배를 구해가지고 매영하고 매영하고 함께 사람들 짐을 이렇게 운송해주는 그 작은 배를 가지고 해상 운송업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자그만 배였나 봐요 그래서 매영이랑 아버지랑 그렇게 이제 해상 운송업을 했는데 어느 날 해가 이제 저물쯤 저녁 때 남자 두 명이 쓱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남자 두 명이 하는 얘기가 아 우리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 울산, 울산에 있는 항구에서 부산항까지 우리 좀 태워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늦은 저녁에 와가지고 원래 또 밤에 이렇게 배물고 이렇게 또 바닷길을 가면 또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찝찝해서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 찾아온 그 두 사람이 또 큰 돈을 이렇게 제시했대요 우리 흔히 뭐 따블 따따블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큰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울산항에서 부산항까지 우리 좀 우리 좀 태워주십시오 우리가 이거 돈은 두둑히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아버지는 좀 찝찝하고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배를 모는 그 당시 선장이었던 아버지 매영이 좋다고 그러면 타시라고 이렇게 허락을 했답니다 어쨌거나 이제 해가 지고 늦은 저녁에 그 찾아온 두 사람을 이제 배에 태우고 아버지하고 아버지 매영이 이제 배를 몰고 통통통통 이제 울산항에서 이제 부산항으로 가고 있는데 항상 이 불안한 불안한 이 촉은 귀신같이 맞아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 놈들이 요 손님으로 탄 요 놈들이 알고 봤더니 부산으로 갑시다 해놓고 중간에 배를 빼앗아서 일본으로 밀항하려고 했던 못된 놈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고놈들이 이제 총까지 들고 있었대요 거기서 이제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2대 2로 서로 이제 쌈박질을 벌어진 거예요 과당탕탕 하고 이제 쌈박질을 벌어졌겠죠 그중에 그 도둑놈 한 명이 총을 땅 하고 쐈는데 총이 하필이면 또 매영의 요 턱관절에 맞았대요 뭐 스쳤는지 제대로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맞았으면 아마 죽었겠죠 아마 스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와중에 아버지랑 매영이랑 그리고 그 도둑놈 두 명이랑 결국 이 네 사람이 다 바닷물에 빠져버렸대요 풍덩하고 이제 바닷물에 빠졌는데 이 위급한 상황에 정말 선장이었던 아버지의 매영은 턱관절에 총이 맞아가지고 막 그냥 이제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었고 또 정작 그 배 선박의 기관사였던 아버지는 의외로 또 헤엄을 못 쳤대요 아이고 헤엄을 못 쳤는데 어떻게 또 바닷물을 하셨을까 그가 막 허우적허우적거리고 시커먼 막 그냥 밤 늦은 밤에 그 한가운데 바다에 풍덩하고 빠졌으니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겠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평소에 절에는 안 다니셨지만 평소에 사찰에는 안 다니셨지만 항상 입버릇처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연부라던 습관이 있으셨대요 그것도 희한하죠 이렇게 딱히 다니시는 절에는 없었지만 또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항상 입버릇처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연부라던 습관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옛적에 바닷가나 시골에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이제 바닷가에서는 그 바닷가에서는 그냥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바닷가에서는 배 타고 나갔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멀쩡하게 날씨가 좋아가지고 배 타고 나갔더니 갑자기 센 바람이 불어서 배가 엎어져서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그 험악한 그런 자연환경 때문에 바닷가 쪽이 불교라든가 무속신앙이라든가 무슨 용왕신앙같이 그런 어떤 종교에 대한 텃세 같은 게 유독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쪽의 어른씨들한테 들을 때 유독 또 바닷가에 있는 섬이나 바닷가에 있는 불교가 용왕이나 무속신앙하고 이상하게 섞여가지고 좀 이상한 불교가 많이 발달했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안 그러겠죠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옛적에 그래서 바닷가에서 아마 일을 하시다 보니까 아버지께서도 혹시라도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멀쩡한 날에 갑자기 태풍이 볼 줄도 모르니까 아마 그래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연부라는 습관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혹은 할머니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머니이신 할머니가 절에 열심히 다니시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연부라던 것을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아버지도 입버릇처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연부라던 습관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여하튼 그 시커먼 한밤중에 바닷물에 풍덩 빠져버리고 헤엄도 제대로 못 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위급한 상황에 정말 지금 이 순간 목숨이 헷가닥하고 넘어가도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 아버지께서 하염없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간절하게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했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위급한 순간이 생기며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뭐 부처님, 하나님, 예수님, 알라신 천지신명이시여 제발 도와주세요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신들은 다 부르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게 인간의 어떤 그런 무의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고 하염없이 그냥 오직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순간 왕떼, 배에 있는 왕떼가 툭 하고 떨어져가지고 하필 빠져있는 자기들 앞에 툭 하고 그 왕떼가 툭 하고 이제 내려왔대요 왕떼, 왕떼가 이제 배에 있는 큰 돛대 있잖아요 큰 돛대, 나무로 돼 있겠죠 그래서 눈앞에 왕떼가 툭 하고 떨어져가지고 그 왕떼를 쥐고서 가까스로 배 위로 올라갔대요 아버지하고 매형이 그래서 그때 기적같이 그때 정말 관세음보살 하고 부르는 순간 기적같이 왕떼가 코앞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그 왕떼에 몸을 지탱해가지고 아버지랑 매형이 무사히 배 위로 올라왔다라는 그 젊은 시절 이야기를 9살 된 아들에게 이야기해주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아들아,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된다 그때 내가 느끼기를 사람은 언젠가 죽게 된다 하지만 정말 죽음이 언제 올 줄을 모른다 항상 우리가 죽음을, 죽음을 대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할 때 이 어린 아들이었던 최경환 거사님이 그 어린 나이의 죽음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망치로, 망치로 머리를 땡 하고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마음의 큰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그때 그 관세음보살의 연불의 가피를 이렇게 이야기해주면서 너도 앞으로 커서라도 꼭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불교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9살 된 어린 아들에게 강곡하게 강곡하게 그렇게 권유를 하시더랍니다 그때 그 어린 나이지만 9살인 어린 나이지만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게 마음에 아주 큰 감동의 흔적이 남아서 그런지 지금 굉장히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또 주변에 불교 포교를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불교를 널리 전하는 제가 거사로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또 살아가고 계시는 그런 황경왕 거사님 그분의 이제 아버지께서 실제로 겪으신 관세음보살 가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어떤 일이 펼쳐질 줄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매일매일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내가 기도하는 습관 염불하는 습관을 항상 들이셔야 됩니다 어설프게 하시면 안되고 하루에 30분이라도 하루에 1시간이라도 시간이 넉넉하다면 하루에 3시간이라도 매일매일 염불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할 수 있는 자식만의 수행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여성불자님을 만났어요 여성불자님을 만났는데 이제 그분이 소나무의 광팬이시래요 아주 소나무의 광팬 애청자이신 여성불자님이 계시는데 그 불자님께서 당신 법명을 공개해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불자님 법명이 일주화라는 불자님이세요 일주화보살님 아마 소나무 광팬이라고 하시니까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수도 있죠 일주화 불자님이 이제 저의 아주 그냥 광팬이고 소나무의 애청자다라고 하시면서 또 아주 재밌고 놀라운 가피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이제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절에는 오래 다녔대요 당신께서 절에는 젊었을 때부터 이제 오래 다니셨는데 이 소나무를 보면서 더욱더 불심이 깊어지는 걸 느끼게 되었고 또 소나무를 보면서 더 열심히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더 열심히 공덕을 닦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더욱더 새롭게 가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인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주화라는 불자님이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지병이 있으셨대요 오른쪽 골반뼈가 너무나 아프고 통증이 심한데 20년이 되셨대요 20년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20년 동안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오른쪽 골반뼈의 통증 때문에 병원에도 가보고 온갖 치료도 받아 봤지만 항상 이 오른쪽 골반뼈에 항상 이렇게 통증이 있어가지고 일상에서 조금 이렇게 통증 때문에 괴로움이 좀 많으셨대요 이분께서 그런 와중에서 20년 동안 골반 통증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어느 날 내가 매일매일 108배를 108배 기도를 하면서 100일 동안 하루도 안 빠트리고 108배 100일 기도를 해야 되겠다 108배 100일 기도를 하면서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딱 드셨대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향해서 절에서 하고 집에서 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셨겠죠 이렇게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매일매일 108배를 올렸대요 여러분 이렇게 무릎이 아프거나 골반뼈가 아프신 분들이 108배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무릎에 관절염이 있거나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꼭 절을 많이 절을 꼭 할 필요 없다 나한테 맞는 기도 염불을 하든 사경을 하든 독병을 하든 다란이를 하든 나한테 맞는 기도를 하면 되니까 관절염이 있고 몸이 안 좋으시면 그렇게 억지로 108배 안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내 신체 조건에 맞춰서 지혜롭게 기도하셔라라는 말씀을 자주 드려요 그런데 그분 오른쪽 골반뼈가 아프신데도 매일매일 108배를 하실 정도면 그분 참 의지력이 대단하신 분이죠 그렇게 매일매일 100일 동안 108배를 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다가 100일 기도가 끝날 때쯤이 됐대요 100일 기도가 끝날 때쯤 되었을 때 아주 생생한 꿈을 꿨대요 아이고 또 꿈 얘기가 나오네 소나무에서는 항상 기도가피 얘기할 때마다 이제 꿈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생생한 꿈을 꿨는데 100일 기도가 끝날 때쯤에 허공에 공중에서 손 하나가 쑥 공중에서 나오더래요 손 하나가 손 하나가 허공에서 쑥 하고 튀어나오는데 손에 집게가 있더래요 집게 여러분 이게 집게 있잖아요 집게 손 하나에 집게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 허공에서 튀어나온 손이 집게를 들고 이 일주와 불자님 앞은 오른쪽 골반뼈에 집게를 쑥 하고 집어넣더래요 그래서 오른쪽 골반뼈에 집게를 쑥 집어넣더래 뭐를 이렇게 골반뼈에서 쑥 빼는데 뱀 뱀암이라고 하죠 뱀암 뱀 한 마리가 뱀 대가리를 집게로 잡아가지고 대롱대롱거리는 대롱대롱 꿈틀꿈틀거리는 그 뱀을 그 일주와 불자님 오른쪽 골반뼈에서 집게로 뱀 대가리를 딱 물고 집고 뱀을 골반뼈에서 쑥 빼더랍니다 그리고 골반뼈에서 뱀이 쑥 빠지는 그 꿈을 꾸고 나서 잠에서 닦겠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지겹도록 들었던 소나무 기도갑이 이야기 패턴이 있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호련히 생생한 꿈을 꾸고 났더니 그 꿈을 꾸고 나서 그토록 자신을 괴롭혔던 그런 병이라든가 괴로움이 사라졌더라 아니나 다를까 그 일주와 불자님도 오른쪽 골반뼈에서 뱀이 쑥 뽑혀나가는 꿈을 꾸고 난 뒤에 20년 동안 달고 다녔던 오른쪽 골반뼈의 통증이 완전히 싹 사라져버리셨대요 제가 항상 불자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죠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그래서 불교를 머리로 지식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마음의 중심 이 불심이 금방금방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옛날 스님들이 머리만 꽉 차 있으면 올바로 수행하지 못한다 신심이 있어야 된다 신심 믿는 마음 우리식대로 얘기하면 불심이 있어야 된다 불심 그래서 제가 항상 불자님들에게 불교는 체험의 종교다 이런 걸 내가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면 그 뒤로는 아 부처님 가피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그 불심의 뿌리가 더 깊어지기 때문에 중심이 딱 흔들리지 않고 중심이 딱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주와 불자님께서 그와 같은 체험을 하시게 된 그런 재미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어떤 체험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기도하게 됩니다 자기가 맛을 봤거든요 이런 체험과 맛을 보신 불자님들의 공통점이 기도하다가 좀 중간에는 놀거나 쉬더라도 언젠가나 다시 기도로 수행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맛을 보고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불자님이 또 계속 기도를 했대요 계속 기도를 해서 200일 기도가 끝날 때쯤 200일 기도가 끝날 때쯤에 또 생생한 꿈을 꿨는데 등 뒤에 누가 자기 등 뒤에 누가 짠 하고 나타났대요 등 뒤에 누가 짠 하고 나타나서 뾰족한 걸로 자기 등을 막 찌르더래요 그래서 뾰족한 걸로 자기 등을 막 찌르는데 그 찌른 거기에서 정말 시커먼 더러운 피가 쭉쭉 흘러나가는 그런 꿈을 꾸셨대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 경전이나 밀교 경전이나 큰스님들 법문을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연부를 많이 하면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 벌레가 되든 뱀이 되든 오바이트를 하든 진흙이 빠져나가든 소대변, 대소변이 시원하게 몸 밖으로 배출하든 몸에서 더러운 게 쫙 빠져나가는 꿈은 업장 소멸의 상징이다 그게 이제 경전에 나온다 말씀드렸죠 저는 경전에 없는 얘기는 안 해요 저는 항상 경전에 근거를 둬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자님도 이제 누가 등 뒤에 200일 기도가 끝날 때쯤에 누가 등 뒤에서 뾰족한 걸로 막 이렇게 자기 등을 찔렀는데 시커먼 피가 쭉쭉 빠져나가는 꿈을 꾸셨대요 이제 그만큼 몸이 정화되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리고 마지막 300일 기도 300일 기도가 끝날 때쯤에 어떤 사람이 싹 나타났대요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싹 나타나는데 한 손에는 하얀 옷을 쥐고 있고 한 손에는 연한 갈색 옷을 쥐고 있더래요 하얀 옷하고 연한 갈색 옷을 쥐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일주와 불자님한테 손에 있는 옷을 보여주면서 어떤 옷을 입을래? 라고 물어보더래요 어떤 옷을 입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아직 하얀 옷을 입을 때가 아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이 옷을 입어라 라고 하면서 연한 갈색 옷을 이렇게 입혀주는 꿈을 꿨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옛날 큰슴들 법문이나 그런 걸 들어보면 꿈에서 귀한 옷 아주 멋지고 아주 깨끗하고 귀한 옷을 입는 거 귀한 옷을 입는 것도 좋은 꿈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눈치 채셨겠지만 하얀 옷은 네가 아직 하얀 옷을 입을 때는 아니다 그건 아직 더 닦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더 닦아야 된다 이렇게 하얀 옷을 입을 정도로 하얗게 업장이 다 소멸하려면 조금 더 닦아라 라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연한 갈색 옷 그러니까 연한 갈색이니까 네가 그동안 기도해서 많이 닦였다 많이 닦이고 있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연한 갈색 옷을 아마 입혀준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일주와 불자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느낀 게 소나무에서 스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거짓말이 없습니다 정말 소나무에서 하신 말씀이 다 진실이라는 걸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체험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그렇게 기도를 꾸준히 하면서 몸이 많이 건강해졌고 20년 된 골반 통증이 사라졌으니까 몸이 많이 몸이 많이 건강해졌고 그리고 주변의 일들이 점점 편안하게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주변의 골치 아팠던 일들이 기도를 간절히 하면서 점점 일들이 풀려나가면서 편안해지는 걸 느꼈고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서 너무 좋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진 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가피 중에서 최고의 가피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최고의 가피입니다 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행복하고 편안하고 평온해지시고 싶다면 매일매일 연불하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부처님을 향해서 불보살림을 향해서 간절하게 간절하게 연불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감동적인 감동적인 실제 우리 주변의 불자님들이 경험하신 체험담을 들려드렸는데요 자 또 제가 마무리 지으면서 지혜로우신 분들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딱 알아차리시지만 우리 주변의 의외로 조금 이렇게 눈치가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수많은 불자님들을 만나 뵈면 너무 눈치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눈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마무리를 짓자면 첫째 제가 꿈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왜냐하면 저는 들은 대로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하지만 꿈에 너무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꿈을 꾸든 나쁜 꿈을 꾸든 꿈하고 상관없이 내가 그냥 부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하며 그것으로 이미 공덕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해야 할 것에 이렇게 집중하고 몰입하고 목표를 세워야지 스님 나는 그런 꿈 언제 꿔요 저는 그런 좋은 꿈 언제 꿔서 언제 가피 받아요 오히려 그 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올바른 기도법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꿈을 꿔서 이런 좋은 일이 생겼더라 이거는 그냥 전설의 고향 이야기 속으로 처럼 그냥 재미로 들으시고 우리 부처님 우리 부처님 법을 올바르게 닦는 불자들은 좋은 꿈을 꾸든가 말든가 나쁜 꿈을 꾸든가 말든가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연불하고 연불하고 연불하면 그 자체로 이미 공덕이 쌓이고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꿈에 집착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하든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이 기도를 해야 더 효과가 좋을까 저 기도를 해야 더 효과가 좋을까 아닙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간절하게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처님들께 여러분 산신기도 용왕기도 칠성기도 같은 게 나쁜 거는 아니지만 진정한 불자라면 신기도를 하지 마시고 불보살림 기도를 하십시오라고 제가 항상 강곡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의 의지에서 불보살림을 향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도 열심히 연불하더라도 나쁜 일이 생기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은 기도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내가 연불과 기도를 열심히 해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구나 업장을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고 명심하고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한결같이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연불하고 연불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요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요런 가피나 영엄 이야기가 재밌거든요 사실 재밌잖아요 신기하고 여기 여기에 너무 홀딱 넘어가 버리면 우리 주변에 이상한 사이비 종교인들한테 빠지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 상담하다 보면 이상한 사이비 종교인들한테 빠져서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지고 큰 돈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제가 너무나 안타깝죠 올바른 불자라면 부처님 말씀 부처님 경전에 의지해서 수행해야지 그것도 자기 잘못이에요 스스로 욕망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그런 사이비 종교인들한테 빠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큰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사이비라고 보시면 돼요 부처님 경전에 보면 어디 큰 돈을 내야 네가 값이 받는다 라는 말이 어디 나와요 오로지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공덕을 닦아라 라고 나오죠 여러분 요런 영엄 이야기가 재밌기는 하지만 절대 요런 영엄 같은 거에 또 너무 홀딱 빠져가지고 이상한 사이비 종교인들을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죽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이런 이야기 하더라도 속을 사람들은 속더라고요 그게 중생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소나무를 애청하시는 불자님들은 아 내 운명을 바꾸는 법은 오로지 기도하고 연불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잘 닦는 거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서 수행하는 거 오직 이것만이 정답이다 라고 올바른 믿음과 견해를 갖추셔서 올바른 불자로서 그렇게 뚜벅뚜벅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우아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또 아주 재밌고 감동스러운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합니다 그 해인사라고 아시죠 합천해인사 합천해인사에 해인사에서 나오는 해인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월간지거든요 월마다 해인사에서 해인이라는 이름으로 월간해인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역사가 엄청 오래 깊어요 아주 그래서 아마 불교 잡지 중에서는 현재까지 현재까지 나온 잡지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잡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정도로 역사가 깊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우연히 막 이렇게 옛날 잡지 옛날 잡지들 이렇게 살펴보다가 2006년도 2006년도면 지금으로부터 약 16년 전이겠네요 그때 거기에 너무나 재미나고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발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월간해인지에 강릉 현재 강릉 대성사에 계시는 형각이라는 노비구니스님 형각스님 형각이란 법명이 많아요 근데 연세가 80이 넘으신 노비구니스님이세요 강릉 대성사 형각이라는 노비구니스님의 그런 가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작가로 유명하신 불교작가로 유명하신 박원자라는 박원자라는 그 작가분께서 이렇게 그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구술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강릉 대성사의 형각이라는 노비구니스님이 계시는데 지금 이제 거의 80이 넘으신 것 같아요 대충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거의 90 가까이 되신 것 같은데 이 형각이라는 이 비구니스님께서 형각스님께서 10대 중반에 머리를 깎고 출가하셨어요 10대 중반에 머리를 깎고 이제 출가를 하셨는데 원체 체력이 좋고 또 싱싱하고 또 싱싱하고 그리고 아주 일을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서 절에서 여장군이다 라는 소리까지 들었대요 별명이 여장군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아주 이제 체력이 싱싱한 분이었는데 근데 이 형각스님이 사실은 남들이 볼 때에는 야 여장군 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그렇게 체력이 아주 힘이 세고 체력이 강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출가하고 얼마 안 돼서 17살 때부터 17살 때부터 사실 몸이 조금 이상은 했대요 몸이 좀 이상했지만 타고난 체력과 힘으로 그냥 개의치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그렇게 이제 수행도 하시고 활동도 하시고 고된 작업도 하셨는데 은사스님 모시고 저 성남사 성남사라는 아주 큰 비군이 참선도량이 있거든요 성남사에 가가지고 성남사에서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그때 도저히 연불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움직이기가 힘들 정도로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셨대요 30대 중반에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몸이 안 좋았던 게 쌓이고 쌓이고 병이 악화된 거겠죠 여러분들도 조금이라도 몸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 병원 가서 진단 받으세요 병 키우지 마시고 알겠죠 그래서 30대 중반에 성남사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30대 중반에 너무 몸이 아파서 연불도 못하고 몸도 움직이기가 힘들 정도로 몸이 악화가 되셨대요 여장군 소리가 듣던 분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다가 어디 한의원에 한의원에 잠깐 진로를 받으러 갔는데 능막 결핵이라는 그런 판정을 받았대요 능막 결핵 그러니까 능막이면 갈비뼈겠죠 갈비뼈 이제 결핵 그래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겠죠 또 그 당시 몇십 년 전 현대의학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을 때에는 결핵 때문에 폐결핵 때문에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보약 한제 먹고 속으로 끙끙 아르면서 그것을 그냥 절에서 버텼대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하여튼 옛날 분들은 너무나 순수하셔 물론 그런 순수한 불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불교를 이끌어오신 거겠지만 그 옛적 스님들 보면 얼마나 순수하세요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내가 심심이 없어서 내가 불심이 없어서 이렇게 몸이 아픈가보다 스스로 그렇게 자책을 하면서 끙끙 앓다가 결국은 상태가 더 악화돼가지고 큰 병원으로 옮겼답니다 큰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검사를 받아보니까 의서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이거 죽습니다 당장 수술해야 됩니다 이러다가 얼마 후에 죽습니다 라는 그런 깜짝 놀라는 그런 이제 진단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당장 수술받지 않으면 이대로 가다가 얼마 후에 죽습니다 라는 소리까지 들으니까 이제 환자복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병실에 있는데 오만가지 생각과 서러움이 복받치더래요 평생 승복 입고 있다가 부처님 제자로서 내가 내 몸관리 제대로 못해서 내가 승복을 벗고 환자복을 입고 이 병실에 이렇게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봤더니 너무나 그렇게 스스로가 자책이 들더래요 그래서 참 옛날 씬들 순수하시죠 우리 같으면 그냥 병원에서 치료받을 것 같은데 죽을 때 죽더라도 승복 입고 부처님 도량에서 죽겠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걸 따라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치료받을 때 치료받아야죠 이제 옛날 씬들은 이런 꼿꼿한 올곧은 그런 어떤 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따라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승복을 입고 부처님 도량에서 죽겠다 그리고 그냥 퇴원을 해버리고 그냥 절로 돌아왔대요 그러면서 그때 은사스님께서도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 당시 합천 해인사 해인사 극락전 이런 곳이 있어요 극락전 예전에는 이제 노스님이나 몸이 아프신 어른스님께서 이렇게 이제 머무르시던 그런 이제 극락전 이런 건물이 있었어요 지금도 해인사 가면 극락전 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 해인사 극락전에 이제 가셔가지고 해인사 극락전에 짐을 풀고 이제 죽을 날만을 고요하게 기다리고 계셨대요 죽을 날만을 고요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사형스님이 찾아오셨대요 사형스님이 찾아오셔서 이보게 형각스님 형각스님 죽을 때 죽더라도 성철스님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나 성전함에 계시는 성철스님 한번 만나보고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인사라도 드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우리 한국 현대불교에서 가장 큰 스님으로 추앙받는 분 중에 한 분이 성철스님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성철스님이 해인사 백년함에 들어오시기 전에 저 파괴사 대구 파괴사 위에 성전함이라고 있는데 그때 철조망을 치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철조망을 치고 그때 10년 가까이 그 성전함에서 공부하고 수행하고 계시던 때였대요 그래서 형각스님이 그래 죽을 때 죽더라도 큰 스님께 인사나 한번 드리자 해가지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사형스님 세 분하고 함께 성전함으로 오르는데 몸이 너무 아프니까 몸이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막 캐캐거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산을 올라가기도 힘들어서 사형스님 두 분이 앞에서 사형스님 두 분이 허리에다 끈을 묶어가지고 허리로 끈을 묶어가지고 앞에서는 스님 두 명이 끌어주고 뒤에서는 또 스님 한 분이 뒤에서는 이렇게 등을 밀어줬대요 스님 세 분이 이렇게 부축을 해줘가지고 겨우겨우 산을 올라간 거예요 산을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 산 산길에 그냥 자빠져가지고 누워가지고 겨우 숨 숨 돌린 뒤에 올라가다가 또 지쳐서 쓰러지고 올라가다가 또 지쳐서 쓰러져서 그 세 분의 사형스님 덕분에 몇 시간 만에 가까스로 성전암에 올라가게 됐대요 그래서 원래 성전암은 철조망이 쳐져있었는데 다행히 스님들이 형각이라는 비군이 스님이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스님께 인사 들어가니까 한 번만 만나주십시오 해가지고 다행히 철조망을 열어줬대요 그래서 비군이 형각스님이 성철스님 계신 방안으로 들어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성철스님의 고함을 꽥 지르면서 네 여기 왜 왔노 이러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시더래요 네 여기 왜 왔노 하면서 원래 성철스님의 되게 성격이 괄괄하셨대요 여러분 우리 뭐 스님 하면 뭔가 자비롭고 뭐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철스님은 말 그대로 가야산 호랑이라고 해가지고 성격이 엄청나셨대요 물론 그런 더욱한 성격이 있으셔서 그렇게 당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생명을 걸고 수행하실 수가 있었던 거겠죠 너 여기 뭐하러 왔노 하고 고함을 버럭 지르더랍니다 다 아시면서 다 아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이제 성철스님이 다 짜고 짜신 말씀에 네 살래 죽을래 라고 하시더래요 네 살고 싶나 죽고 싶나 하면서 소리를 꽥 지르시더랍니다 너 살래 죽을래 하는데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아 예예 살고 싶습니다 했겠죠 그래서 이제 형각스님께서 성철스님께 예 저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성철스님께서 그래 너 살고 싶제 너 살고 싶제 뭐 사투리가 워낙 심하셨대요 너 살고 싶제 이러면서 매일 삼천배를 해라 라고 했대요 매일 삼천배를 해라 그러니까 막 형각스님 그 얘기 듣는 순간 뒤로 이렇게 넘어가실 뻔했대요 아니 정말 몸도 움직이기가 힘들고 요 산 요 산골짜기 성전암 걸어서 올라오는 산길도 너무나 힘들어서 사형스님들 세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몇 시간 만에 겨우 올라왔는데 성철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살고 싶제 그래 너 살고 싶으면 매일 삼천배를 해라 라고 그렇게 숙제를 내주시더래요 삼천배 하겠냐 그래서 49일 동안 삼천배를 해라 라고 했대요 49일 동안 근데 이제 성철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걸 아니까 일주일은 삼천배 하고 일주일은 쉬고 다시 일주일은 삼천배 해서 일단 49일을 채워라 삼천배 49일을 매일매일 삼천배 해서 49일을 채워라 그런데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일주일은 삼천배 하고 일주일은 쉬고 일주일 동안 또 매일 삼천배 하고 처음엔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어쨌거나 49일 삼천배를 해라 그 순간 형각 스님께서 대답을 못하셨대요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대답을 일단 예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못하고 어쨌거나 다시 해인사 극락전으로 돌아오셨는데 해인사 극락전에 턱하니 방에 앉아서 언제 죽나 언제 죽나 죽을 날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또 이스님이 보통뿐이 아니신 것 같아요 보통뿐이 아니시죠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해놓고 가피가 가피가 있냐 없냐 이게 아니라 그래 어차피 인생 내 인생 여기까지 왔는데 부처님한테 원없이 기도는 해보자 내가 목숨 걸고 기도 한번 해보자 이런 독한 마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형각스님께서 보통뿐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장부에요 여잔데도 사내 대장부보다 더 그런 뚝심이 있었던 분 같아요 옛날 노스님들은 또 그런 한칼들이 있으셨거든요 한칼이 그래 내 죽을 때 죽더라도 부처님께 절하다가 몸뚱아리 부처님께 다 맡기고 부처님께 절하다 죽자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극락전 법당에서 절을 올렸답니다 절을 올리는데 한 번 절하고 한 번 일어날 때마다 그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분이 억지로 절 한번 하고 억지로 몸 한번 일으킬 때마다 그분 표현이 땅은 천장이 되고 천장은 하늘이 되고 빙글빙글 돌리더래요 그냥 너무나 어지럽고 힘들어서 그래서 절 한 번 할 때마다 이러다 내가 죽지 이러다 내가 죽지 하면서 겨우 몸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절 한 번 하고 하면서 이러다 내가 죽지 이러다 내가 죽는다 그러면서 또 겨우 몸 한 번 일으키고 이렇게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저도 절하다가 절하다가 너무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체력의 한계가 왔을 때 정말 모든 걸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 그때 그 고통을 알거든요 물론 저는 성격이 야들야들 해가지고 그런 도끼가 좀 없는데 그래서 제가 큰 스님이 못 됐나 봐요 이렇게 도끼가 없어가지고 여하튼 그렇게 이제 막 절을 하는데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이러다 나 죽는다 하면서 절을 하다가 1080배가 됐대요 1080배 순간 이 형각스님께서 아 내 몸뚱아리에 내가 속고 있었구나 라는 그런 어떤 깨달음이 올라오신 거예요 내가 다 죽어간다 생각했는데 나는 도저히 못한다 생각했는데 이러다 나 죽는다 싶었는데 몸도 제대로 못 움직이는 자기가 1080배를 넘어가는 순간 그동안 내 몸뚱아리에 내가 속고 있었구나 라는 억울한 마음이 드시더래요 이 손장덩어리 이 몸뚱아리에 내가 속고 있었구나 하면 되는데 내 몸뚱아리의 주인은 내 정신인데 이 정신이 이 마음이 몸뚱아리에 속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날 삼천배를 채우셨대요 여러분 삼천배 한번 해보세요 건강한 평소에 운동하던 사람도 하루 동안 삼천배 하라고 하면 거의 다 그냥 탈진해서 뻗어요 그 아픈 몸으로 산길도 제대로 못 올라가도 몸으로 그날 삼천배를 하신 거예요 내 몸뚱아리에 내가 속고 있었구나 하면서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3일 동안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를 악물고 3일 동안 매일 삼천배를 하셨는데 하셨는데 여러분 저희가 말은 이렇게 여러분 재밌게 쉽게 쉽게 얘기하지 뭐 그 형과 그 스님께서 얼마나 그때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3일째 삼천배를 마치는 그 순간부터 절을 할 때마다 산 하나를 들고 절을 할 때마다 산을 짊어지고 엎드리는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3일이 지나면서 절을 할 때마다 누가 엉덩이를 손으로 받쳐주는 느낌이 들더래요 절을 하는 게 너무 편안해졌대요 그러니까 일어나고 앉을 때마다 누가 자기 엉덩이를 딱 잡아주고 이렇게 엉덩이를 밀어주고 엉덩이를 받쳐주고 하는 느낌이 들더래요 몸에 이제 기가 도는 거죠 기운이 도는 거죠 그렇게 절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턴가 어느 비구스님께서 극락전에 오셔가지고 자기 절하는 걸 많이 매일매일 찾아와서 자신을 바라보더래요 그 비구스님이 바로 그 유명하신 해인사 지조감의 일타스님 일타 큰스님 다들 들어보셨죠 아주 유명하신 큰스님이셨는데 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일타 큰스님께서 매일매일 찾아와서 자기 절하는 걸 한 번은 꼭 보고 가셨대요 왜냐면 평소에 그 형각스님 몸이 아팠던 걸 예전에 보신 적이 있으셔가지고 저스님이 지금 병 고치겠다고 삼천배하고 있는데 저스님이 과연 살려나 죽으려나 저러다가 죽어서 내일은 못 나오는 거 아닌가 저래가지고 정말 저거 살 수 있는 건가 저스님이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려고 일타스님께서 매일 오셔서 매일 자기 절하는 걸 꼭 확인하고 가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큰스님이 저라는 그 형각스님에게 이렇게 이제 에너지를 보또다 주신 거죠 이제 응원을 주시는 거죠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는 거죠 멀리서나면 항상 내가 항상 너 지켜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아마 봐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해인사에서 입소문이 나가지고 해인사에서 공부하는 스님들 사이에서 야 어느 비구니스님이 지금 다 죽어가게 됐는데 그 병을 고친다고 지금 극락전에서 매일 3000배를 한다더라 그 입소문이 나가지고 스님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구경하고 갈 정도였대요 그만큼 이제 대단한 거죠 절을 하면 절을 할수록 점점점점 몸이 가벼워지더니 원래 성철스님이 일주일은 절을 하고 일주일은 쉬고 일주일은 절을 해라 그렇게 49일을 마쳐라 했는데 몸에 힘이 딱 받으니까 49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3000배를 하시고 49일 기도를 마치셨대요 49일 3000배를 딱 마치시고 나서 성전함에 혼자서 드디어 혼자서 걸어가지고 성전함에 딱 올라서 성철스님께 인사드리니까 성철스님 딱 보면서 하시는 말씀에 안 죽었네 니 안 죽었네 이러시더래요 막 놀리시더래요 그러니까 아마 기뻐셨겠죠 얼굴 딱 보니까 얼굴에 막 혈색이 돌고 몸에 기운이 도니까 성철스님이 기뻐서 장난치셨던 거겠죠 니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네 이러면서 49일 동안 매일 3000배를 하고 다시 오너라라고 했대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제 힘이 붙은 거죠 형각스님도 다시 두 번째 49일 3000배 기도를 하고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정말 가볍게 이제 성전함에 올라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성철스님께서 봐라 니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몇 년 동안 이 고생을 했느냐 너 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마지막 숙제를 내주신 게 사실 9일 동안 매일 3000배를 하고 그 다음에 100일 동안 매일 절을 하되 3000배를 다 못 채워도 좋다 3000배의 반만 해도 이제 충분하다라고 이제 숙제를 내주셨대요 자 그리고 이제 극락전에 가서 형각스님이 그 숙제를 이제 다 마치게 됩니다 다 죽어가던 스님이 몸도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스님 세 분이 끌어주고 밀어줘서 겨우 성전함에 올라갔던 그 비군이 스님이 49일 동안 매일 3000배 하는 걸 3번을 마치고 한 번 두 번 3번을 마치고 마지막 100일 동안 매일 1500배 이상씩 1500배 이상씩 매일 절을 하는 것을 100일 기도를 마친 거예요 49일 기도 3번 100일 기도 1번 다 더하면 며칠 기도 한 건가요?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세요 예 그리고 그 숙제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아주아주 건강해진 몸으로 성철스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스님 49일 동안 매일 3000배 하는 거 3번을 마쳤고 매일매일 절하는 거 100일 기도 마쳤습니다 하니까 성철스님께서 너 당장 큰 병원 가서 진단서 끊어와라 라고 딱 시키시더랍니다 큰 병원 가서 진단서 끊어와라 그래서 이제 룰루룰루 이제 병원에 가셨겠죠 그래서 진단서를 딱 이제 끊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예 아무 이상 없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처음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스님 지금 수술받지 않으면 스님 죽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자기를 진료해줬던 그 의사를 만났대 그 의사한테 다시 갔대 그 외국인 의사한테 그 의사가 딱 스님을 보는 순간 스님 어떻게 된 거냐고 병이 사라졌다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 외국인 의사가 놀래가지고 처음에 그 형각스님을 진료해준 스님 수술 안 하면 스님 죽습니다 했던 그 의사를 딱 찾아가니까 스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예 삼천배 연불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삼천배하고 연불에서 나왔습니다 했더니 이 의사선생님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이해를 못하더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삼천배로 했는데 병이 나요 세상의 논리와 과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신비한 힘과 가피가 분명히 있기는 있나 봅니다 그래서 아무 이상 없습니다 라는 그 진단서를 갖고 성철스님께 다시 올라가서 인사드리니까 성철스님이 그래 너 잠깐만 기다리고 조금 있다 저 밑에 성전함에서 저기 밑에서 기도하던 그 신도들이 여기 성전함에 올라올 건데 서울하고 부산 신도들이 여기 성전함 밑에서 기도하던 신도들이 올라올 건데 그 보살 그 신도들 좀 얼굴 좀 보고 가라 이러시더래요 아니 아니 스님 왜요 왜 왜 스님 안 하시던 일을 왜 너 처음에 병원 갔을 때 같이 따라갔던 신도들이 너 이미 죽었다고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 너 이미 죽어가지고 너 이미 답이 했다고 그러니까 너 살아있다는 거 얼굴 좀 보여줘라 그러니까 아마 형각스님이 병원에 갔을 때 신도들 몇 분이 따라갔나 봐요 불심이 깊은 근데 그때 수술 안 하면 스님 죽습니다 라는 소리까지 들었겠죠 그 스님이 며칠 만에 그냥 자기는 승복 있고 절에서 죽겠다 하고 이제 퇴원했다는 것까지는 얘기를 듣고 그 스님 지군쯤이면 아마 죽었을 거야 뭐 이렇게 소문이 났었나 봐요 대충 내용의 흐름상 그 신도들이 서울과 부산의 그 신도들을 우르르르르 이렇게 성전함에 올라와서 형각 비군이 스님을 보는 순간 그 스님을 알던 그 신도들이 막 펑펑 울면서 스님 사셨군요 사셨군요 하면서 뭐 눈물바다가 되었대요 그러면서 아 내가 그때 성철스님이 삼천배하라는 말을 내가 듣지 못했더라면 그리고 내가 그냥 무릎이 다 헤져가지고 무릎이 다 그냥 피범벅이 되면서 이를 악물고 내가 그렇게 절을 하면서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과연 지금 살아있겠는가 라는 그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오 이걸 제가 보는데 스님이 제가 막 그냥 감동이 느껴져가지고 야 정말 정말 굉장한 스님이다 그러니까 옛날 이런 스님들은 이 보통분들이 아니 정말 대단하시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이 감동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 월간 해인지 2006년도 월간 해인지에 박원자 작가님이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재미나게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형각스님께서 이렇게 남기신 그런 말씀 중에 너무 우리 불자들이 너무 내용이 좋아서 좀 가슴에 되새겼으면 하는 그 말씀 그 몇 문장을 제가 이렇게 좀 담아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좀 경청해 보시고 마음에 이렇게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강릉 대성사 형각 노비구니스님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의 1년을 기도한 셈이었다 거의 1년 동안 매일 3천배를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전생의 2년 인과였다 바늘 끝만한 일도 인과 아닌 것이 없다 우리네 사는 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전생의 자기 눈으로 찍고 녹음해 놓은 필름이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우리의 지금 모습은 그 필름이 돌아가는 과정인 것이다 내가 전생에 찍어놓은 필름이 지금 이 순간에 돌고 있다는 거예요 사진을 잘 찍은 데는 편안하고 고통받는 것은 전생에 안 좋은 마음을 썼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모두 인연 인과 인연법이라고 하든 인과법이라고 하든 모두 내가 지은 인연법 인과법이다 인연 인과 자작 자수 자작 자수 내가 지은 것을 내가 받은 것이다 자기가 지은 것을 자기가 받은 것이다 자작 자수 내가 지어 내가 받는 것이다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명확한 이치를 나는 기도를 통해서 깨달았던 것이다 나는 누구한테 선뜻 기도하라는 소리를 하지 못한다 내가 목숨 바쳐 기도를 해봤기 때문에 어설프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큰 스님께서 내게 기도하라고 이르시지 않았으면 나는 벌써 세상을 떠나 지금 세상에 없을 것이다 큰 스님을 믿는 마음이 없었으면 기도를 못했을 것이다 수저 하나도 제대로 들지 못했는데 가능했겠는가 수저 하나도 제대로 들지 못했던 몸이었는데 그 숨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무릎이 다 상처로 해져가지고 무릎바닥이 다 그냥 피범벅이 되는 그 순간에도 삼천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심성이 보통뿐이 아니셨던 분입니다 업장 업장이 두터운 내가 기도해서 업장 소멸하지 않았으면 벌써 죽어서 무관지옥에 갔을 것이다 이건 겸손의 말씀이죠 설마 이 스님이 무관지옥에 떨어질 려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겸손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부처님과 큰스님의 은혜를 갚으려면 수행 정진에서 생사 해탈을 해야 하는데 정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송구스럽기 그지없다 그래서 너무나 겸손한 분이라서 부처님과 성철스님을 그렇게 이제 고마워 하면서 감사해 하면서 그분들 생각해서 내가 더 열심히 수행했어야 되는데 내가 참 부끄럽다라는 그런 겸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중생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불행한 일도 있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중생의 인생이라는 길인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걸을 때 꽃길이 있을 때도 있지만 험난한 가시발 길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지쳐 힘들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의지처가 누구냐 오로지 부처님 오로지 부처님 부처님 항상 우리 소나무 애청자 분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허망한 것들 이상한 것들에 의지하지 말아라 그냥 내 마음자리 하나 딱 믿고 내 마음의 이 불심을 딱 믿고 오로지 부처님께 의지해라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내 업의 인연법이다 오히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긴다면 내 업장이 그만큼 소멸되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구나 내가 지은 숙제와 빚을 갖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저 묵묵히 묵묵히 닦아 나갈 뿐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강곡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사이비 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가끔 인터넷 보다가 너무나 어이없고 제가 너무나 화딱지가 나가지고 야 우리 올바른 견해를 갖춘 불자님들이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되는데 생각하면서도 거기에 홀딱홀딱 넘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막 깨달았다느니 내가 깨달았다 라고 한다든가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가 부처님의 화신이래요 얼굴은 혼탁하게 생겨가지고 자기가 부처님의 화신이라느니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미륵부처래요 미륵불이래요 제가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미륵불이라느니 여러분 이런 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런 거는 그냥 다 무시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만 찾아와서 자기가 만져주면 모든 병이 낫는다느니 아니 그러면 가서 노벨상을 받아야지 왜 인터넷에서 자기가 만져주면 병이 낫는다고 왜 그런 걸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면 세계 과학자들이 다 모셔갈 텐데 그리고 멋모르고 찾아가면 또 엄청난 돈을 요구한대요 아 정성을 보여야 내가 만져줘도 치료가 잘 된다고 이런 걸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또 제가 또 이상한 내용을 봤어요 자기가 자기가 신도 가게에 가면 신도 집에 가고 신도 가게에만 가면 그 집이 잘 된대요 아니 그러면 우리 한국의 관광부 장관으로 모시면 세계 모든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다 오겠네요 그럼 뭐하러 신도 집에 왔다 갔다 해 우리나라 관광부 장관이 되면 우리나라 더 잘 되겠네요 자기가 신도 집에 가면 그 신도 집이 엄청 잘 된다고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스님 제가 기도하다가 꿈에서 광우스님이 꿈에 나타나주니 꿈에 나타나시면 제가 너무나 좋은 일이 생깁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때 제가 딱 부러지게 하는 말 속지 마세요 제가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속지 마세요 그 엎짓는 얘기입니다 속지 마세요 불자님을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일이 잘 풀린 거지 절대 그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성철스님께 찾아갔을 때 성철스님이 네가 병이 나오려면 돈을 많이 가져와라 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네가 살아남으려면 부적을 그려라 제사를 올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살고 싶으면 나를 시봉해라 성철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 살고 싶지 부처님께 삼천배해라 부처님께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좋은 기도를 한다고 무조건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불자라면 명확하게 이제는 중심을 세우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러니 묵묵히 묵묵히 오직 부처님을 믿고 닦고 닦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님들 오직 부처님을 믿고 바른 견해로서 부처님 말씀 부처님 경전의 의지에서 오로직 부처님 법을 믿고 올바른 불자의 길을 잘 닦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의 강곡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